여든 번째 시간입니다. 입장 및 좌석 배정. 이제 점원을 따라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따라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이거 아마 좀 생소할 거예요. 코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 보시면 외투보관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레스토랑에는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름은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 외투들을 입죠. 그러면 레스토랑들 의자들이 그렇게 막 높거나 좀 그렇지 않아요. 좀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겉옷을 걸어놓으면 이렇게 땅에 끌리거나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좀 방해되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조금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러한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는 코첵이 있어요. 우리가 외투보관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입구에 있습니다. 직원이 있어서 그것만 전담을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코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주 캐주얼한 데는 그런 건 없는데 보통 조금 중간 이상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리는 곳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뮤지엄. 그런 데도 필요하겠죠. 뮤지엄 같은 경우도 겨울에 추워서 외투를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덥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벗어서 들고 다닌단 말이야. 그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이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에 코첵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문화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건 그냥 서로 간의 매너입니다. 그래서 그 점원도 아무 월급을 받아도. 그렇죠. 그래서 코첵을 맡기시면 한 5불 정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동전 이런 거 하지 말고. 모르면 애매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없겠죠. 5불 정도로 5불이나 10불. 이건 뭐 기분에 따라서 코첵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알기 위해서 제가 넣어놨어요. 겨울이야.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다 코트를 입고 있어. 그렇죠? 그럼 불편하죠. 그래서 외투보관소가 있나요? 이런 문장입니다. 당신 뭐뭐 있나요? Do you ha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 you have a 코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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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투보관소가 있나요? Do you have a 코첵?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 표현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앉으라는데 앉을 때. 그렇죠. 저희도 그렇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게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점원의 얘기가 우선입니다. 그건 일단 철칙으로 알아두세요. 자꾸 요구하시지 말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꼭 내가 좀 여기를 앉아야 되겠다. 그리고 분위기상 사람들이 좀 비어있는 것 같아. 많이 비어있어. 그러면 눈치를 봐서 살짝 물어볼 수 있겠지. 그렇죠. 물어봐도 되나요? 이런 거? 그럼요. 그럼요. 손님이 많이 없을 때. 그렇죠. 그 시간에는 저희가 정말 흔쾌하게 해드리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테이블이 2인석, 4인석이 되게 평균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4인석을 달라고 하시면. 그건 안 되죠. 좀 남감해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이 된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그건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이제 레스토랑 입장에서 둘이 와서 넓은 자리 좀 안겠다.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데.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또 4명은 못 앉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건 서로 양해를 좀 해야 돼요. 좀 아쉬워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 누가 아쉬워? 아니 그냥 서로 좀. 서로 가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약간 매너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로 그래서 보통은 점원이 안내한 대로 가는 게 우선입니다. 미국은 특히 그래요. 한국도 그렇지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 조금 이제 눈치 봐서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다.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가장 많이 앉는 게 이제 창가 자리죠. 그렇죠. 저희도 뭐 그냥. 그렇죠. 창가 자리. 불 납니다. 불 나요. 그래서 창가 자리 좀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따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보통 이제 창가 옆. 창가 자리라고 하면 창가 옆이라는 뜻이고요. 그럴 때 이제 바이더를 씁니다. 바이더. 바이더 뭐뭐 그러면 어디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이더 윈도 그러면 창가 옆. 바이더 윈도. 어싯 바이더 윈도. 어싯 바이더 윈도. 문제 알겠죠. 창가 자리 좌석입니다. 저 창가 자리로 좀 주실 수 있나요? 다시 말하면 제가 창가 자리에 좀 앉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약간 허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매너 있는 표현을 씁시다. May I get a seat by the window?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창가 자리로 주실 수 있나요? May I get a seat by the window? 한 번 더. May I get a seat by the window? 한 번 더요. May I get a seat by the window? 그렇죠. 창가 자리로 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 번. May I get a seat by the window? 한 번 더요. May I get a seat by the window?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겠죠. 뭐 지금 말했지만 일행이야. 네. 일행이라서 뭐 한 여덟 명이 갔네. 네. 그럼 이제 네 명, 네 명 이렇게 앉겠죠. 근데 보니까 좀 같이 앉고 싶어. 아 그건 당연히 해드리죠.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붙여주는 거 있죠. 테이블 좀 붙여주세요. 자 이런 표현. 붙이다라는 표현은 보통 이제 put togethe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ut together. put together. put together. 저 여기 테이블 좀 붙여주실래요? 상대방에게 뭐 해주실래요? 이런 표현이죠. can you put together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뭐를 붙이냐? these tabl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테이블들. 자 그래서 put these tables together 그러면 이 테이블들을 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여기 테이블 좀 붙여주실래요? can you put these tables together? 그렇죠. 잘했어요. 다시 한 번. can you put these tables together? 한 번 더. can you put these tables together? 좋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물어보는 형태 좀 알아두시고요. 또는 뭐예요? 봤더니 이 자리가 조금 지저분해. 그래서 옆자리로 좀 옮겨도 될까요? 앉고 나서 물어볼 경우 있겠죠? 그럴 때 옮기다. 우리가 move to 어디어디로 옮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럴 때 뭐 can I를 쓰면 되겠습니다. 문장이요. can I move to? can I move to? can I move to? can I move to? 제가 저희로 옮겨도 되나요? 이런 뜻이에요. can I move to? can I move to? 응. 옆에 테이블로 옮겨도 되나요? can I move to the next table? 잘했어요. 자 옆자리로 옮겨도 되나요? can I move to the next table? 한 번 더. can I move to the next table?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좀 공부를 해볼까요? 우리가 저번에 택시 합승하다 배웠죠? share. shared cab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테이블을 합석하다. 테이블을 합석하다. 미국 사람들 합석 많이 합니다. 뭐 버거집이나 이런 데 가면 합석 많이 해요. 그래서 혼자 먹고 있어. 근데 뭐 자리가 있어. 거기밖에 없어. 그럼 이제 내가 거기 가서 자리가 있을 때 저와 합석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보통 약간 이제 do you mind 약간. do you mind. 그런 표현을 써야 되겠죠? 괜찮으세요? 그렇죠? do you mind sharing the table? do you mind sharing the table? 합석해도 되나요? do you mind sharing the table? 같이 앉아도 되나요? do you mind sharing the table?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자 배정을 할 때 창가 좌석이라든지 아니면은 테이블을 붙여달라고 그러든지 자리를 옮기는 거 그런 상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리까지 다 착석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메뉴 주문하는 것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